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나물 입니다 어 저번주 토요일날 어 실방 때 다 이제 쇼핑한거 선보여 드린거 다시한번도 실방 때 못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리고 예 뭐 분갈이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날 어 으 이름 있어요 입점 입전이 너무 입 입전 이에요 너무 입전 이에요 예 건강하게 목대도 잘 돼 있고 예 5 예 오 여기에 자구들도 있고 그죠 요런거 심을 때 잘 봐야 되는데 콩나물이 자구 난 거 잘 봐야 되는데 요 입전 예 어 많이 뭐 이천원 짜리 치고는 잘 묵었죠 예 이천원 사면 한개 더 끼워주는 만원 예 6개 만원 하는거 예 입전 오 뭐죠 뭐 창 비슷한 그런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예 아이들 예 그 다음에 블루빈스가 콩나물 이런 종류 아이들이 웃자라고 풀같이 돼서 잘 안되던데 너무 이쁘고 따글 따글 해서 콩나물이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입전이 자 입전이란다 블루빈스가 색깔이 너무 이뻐요 느낌적으로 콩나물 또 블루빈틴 이런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요렇게 좀 어 철옥보다는 요렇게 요 철옥 아닌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콩나물이 봤을 때 블루빈스 예 좀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좀 계속 지속되기를 콩나물이 좀 바랍니다 아 진짜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로우인데요 로우가 처음에는 크게 이렇게 정말 큰 얼굴 두개 있는거 이걸 처음에는 지었다가 이 목대를 보고 바로 그걸 내려놓고 3분의 1도 안되는 요 작은아이를 택했습니다 이거 얘가 얼굴은 엄청 작지만 얘가 형님이죠 많이 형님이죠 개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가 로우랍니다 콩나물집에 로우가 있는데 색깔이 다 빠져가지고 엉망인데 여기에 봤더니 목대에 어 요거 보세요 애기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을 잘 주고 잘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 관건이죠 콩나물집에서 얼마나 잘 키우느냐 앞으로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로우가 요렇게도 생기는 로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콩나물이 가게에서 소개시킨 로우는 어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쁘고 좋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색깔도 좋긴 한데 그 아이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고수님들만 아시는 묵은 로우 요거는 희어소금 어소금하고 비슷한 아이 종류인데 희어소금인데 콩나물이 요거 한번 심어 봤더니 정말 잘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애들은 사장님께서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항상 입이 잘 떨어지는 애들은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라 그래서 특별히 걱정 안하고 뭐 예 심었는데 하나 하나는 예 저기 어디 드릴라고 사고 요거는 희어소금 이뻐서요 콩나물은 요런 아이 이뻐요 예 좋아해요 안좋아하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안좋아하는게 어 안좋아하는게 문제죠 자 핑크 엣지인데 얼굴이 엄청 많아가지고 명이나 물의 추천으로 샀어요 핑크 엣지가 하나 얼굴이 있는데 그 하나 얼굴 그 처음 샀을땐 하나 얼굴만 있는걸 샀는데 지금은 완전 여기 얼굴이 음 숫자를 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둘 뭐여 뭐 예 한 다섯개 넘는거 같은데요 애가 제일 크고 예 또 예 요런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셨더라구요 핑크 엣지 얼굴이 제일 많은거는 명이나물하고 콩나물이 예 먼저 찜 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예 메비나도 얼굴이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가격이 같은 아이거든요 가격이 같은 아이를 콩나물하고 명이나물하고 둘이서 예 명이나물이 이렇게 찜해 주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거 이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집에 얼굴 하나 짜리 있어도 요 정도는 있어줘야 16666원에 위험을 뽐낼 수 있다 예 유튜버에 위상을 뽐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비나를 이렇게 많은 얼굴로 16666원으로 했죠 요렇게 6개 하면 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있잖아요 목대가 저는 핑크 프리티가 목대가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또 처음 봤어요 콩나물집에 핑크 프리티 있거든요 그리고 핑크 프리티가 많이 흔하잖아 그죠 핑크 프리티가 핑크 프리티 맞죠 원종 프리티다 원종 프리티 원종 프리티가 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있고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아이는 또 처음 봤네요 또 명이나물이 또 검색해 보니 얘가 가격을 좀 하더라고 이제 당장 사야 된다네 콩나물은 명이나물 아바타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 뭐 당장 뭐 예 그 선택의 여지 없이 예 바로 상자 소개 예 이렇게 어 있는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은 흔하지 않고 흔하지가 않는 게 아니라 뭐 돈 주면 있죠 돈을 뭐 비싸게 주면 다 있는 거죠 돈이 가 문제죠 돈이 가 뭐 돈이 가 문제죠 뭐 딴 게 문제이겠으니까 요거는 미크로칼릭 갈릭스라고 어 얘가 약간 블루빈스 블랙베이 뭐 그런 종류 아인데 엄청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막 목대가 짱짱하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싼 아이 중에 목대를 짱짱하게 내고 있는 아이들은 콩나물이 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싸 아싸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콩나물 집에 가서 콩나물처럼 자르면 안 된다 따글따글하게 콩나물이 요새 제법 예 분갈이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웃자른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창이 요 따뜻한 데서 나가서 조금 퍼져서 그렇지 다시 밖에 있으니까 업무로 들더라구요 요새 예 소리 마사만 거의 많이 쓰니까 예 웃자라고 뭐 퍼지고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요새 콩나물이 다육 생활을 좀 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라구요 미크로 미크로칼릭스 맞죠 우리가 안경을 안 써서 항상 헷갈립니다 정야금 이게 어디가 금인가 했더니요 자세히 보시면 안에 흰 줄이 있어요 예 입과 입고 안에 입장 안에 보면 흰 줄이 있어요 요런 것도 금이라고 하더라구요 정야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정야금이래요 정야가 야리야리 하고 그렇게 이쁜데 야는 딴딴하니 딴딴하니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콩나물이 야 금! 16666 금!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금 특집 한번 했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했어요 콩나물은 금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고 비싸니까 아예 콩나물한테는 그냥 밖에 예외였어요 아 있구나 비싸구나 이쁘구나 그냥 그렇게 했지 그게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모양을 갖추고 어떠한지 별 관심이 없었더랬 그래서 썼습니다 예 이거는 그 콩나물이 스스로 3천명 구독자의 기쁨에 그때는 1차적이고 2차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2차적으로다가 물건이 새로 싹 들어왔는데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콩나물이 없는 것 중에 비싸게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상금을 다 모아뒀다가 예 요번에 썼습니다 그전에는 네 오이하고 특공이하고 임주분이 못살게 굴어가시고 삥 뜯어가지고 살게 샀지만 요거는 콩나물이 한달 용돈 주는거고 진짜 저기 꼬장주 밑에 숨겨놨다가 예 요걸로 돈 좀 썼습니다 예 트윈베리 트윈베리가 엄청 이렇게 폭실폭실하니 그죠 얼굴이 밥이 많게 해서 폭실폭실하니 있어요 트윈베리가 콩나물한테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에요 있지만 이렇게 얼굴이 이쁘고 밥이 많고 건강하게 생긴 아이는 하나쯤 더 가져도 될 법하고 또 갖고 있으면 또 선물하기에도 좀 좋을 거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요 트윈베리 하나 예 업어 왔습니다 콩나물이 라임 종류 레몬 라임 뭐 이런거 종류 좋아하거든요 예 입장이 좀 두껍더라구요 예 레몬 앤 라임 그래서 여기 뭐 고성원 같이 그런 두꺼운 느낌적인 아이들이에요 수연 뭐 같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인데 얼굴이 이뻐요 나중에 노란빛이 돌겠죠 이렇게 연초록 노란빛이 도는 레몬 앤 라임 밑에 그 목대를 보시면 깜딱 놀라실 겁니다 깜딱 이 목대를 보시면 깜딱 놀라실 겁니다 이 깜딱 놀라실 이 목대 여러분들이 보시고 깜딱 놀라 주세요 깜딱 놀라 주세요 이제 다 끊어갑니다 자 요거 어 바이올렛 퀸인데 콩나물 집에 있어요 콩나물 집에 있는데 자국이 엄청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 요것도 콩나물 집에 있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의 그 예 사랑하는 예 갈 건데 바이올렛 퀸 이거 있을 때 이렇게 그죠 누군가에게 갔었는지 아니면 콩나물 집에 있든지 간에 예 요 정도는 어 소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남 왜 그 남한테 가는게 그리 아까운지 하하하하 아무 상관 없는데 어 거기 있어도 상관 없는데 화이트 라인이라고 콩나물이 이번에 처음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게 엄청 번식력이 뛰어나다 그러네요 넓은 곳에 심으면 밭대기처럼 된다고 하는 그 화이트 라인 해서 콩나물이 넓은 곳에 심어 가지고 밭대기처럼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볼 예정이지만 그렇게 잘 되어주기를 화이트 라인이나 빈다 너에게 바랄 바란다 기대에 져버리지 말고 잘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쪽에도 자구가 있고 뭐 이렇게도 자구가 있고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번식한답니다 예 콩나물이 번식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예 상자는 내려놓겠습니다 요거는 제일 먼저 콩나물이 들고 있었던 아이죠 예 스노바니 너무 무겁고 단단하면서 얼굴이 그냥 막 와장창창창창 막 우와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예 이렇게 있는 아이 대단하지요 예 이런 아이 콩나물 예 요번에 득템했습니다 요번에 사장님께서 많이 갖고 오셨더라구요 요번에는 콩나물이 어떤 위주냐면 얼굴이 많고 예 얼굴이 많은 아이로 예 요것도 명이나물이 추천으로 해서 예 콩나물 콩나물이 명이나물 아바타로 했어요 다 드리고 청소를 처음부터 청소를 갖고 싶었는데 청소를 어디 가도 잘 없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청소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영이 멋진 청소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사도 다 이거 다섯개 여섯개 만원 하는 거니까 뭐 싸죠 그래서 콩나물이 요번에 이제 어 당분간은 뭐 이제 갈 그거 없이 앞으로 절대 안 간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다육이 가게에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중독에 빠져 가지고 중독 안 빠지도록 약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새로운 아이들 또 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선물 주려고 심어놓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을 품고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